지금부터 인터넷이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동작하기에선 컴퓨터가 최소 몇 대가 있어야 될까요? 두 대입니다 한 대는 인터넷이 아니고 세 대는 본질적이지 않죠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순간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팀 버너3는 두 대의 컴퓨터를 장만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하나는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의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웹서버가 깔려있는 컴퓨터는 info.sun.ch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컴퓨터가 어떻게 저런 주소를 갖게 되는지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어느 디렉토리 안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다가 info.sun.ch.index.htm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info.sun.ch에 해당되는 컴퓨터에게 찌릿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 안에는 index.html 파일을 원합니다 라는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담는지는 마법이에요 알면 기술 모르면 마법 마법도 괜찮아요 그러면 info.sun.ch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설치된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서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게 다시 쏴줍니다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요 그럼 그 전기적 신호 안에는 index.html이라는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던 코드가 담겨 있겠죠 마법입니다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어떤 정보가 도착하나요? index.html이라는 파일의 내용이 도착하는 거죠 코드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웹브라우저가 읽어서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화면에 표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가 또 웹이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보시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웹브라우저가 깔려 있는 컴퓨터는 정보를 요청하고 있나요? 응답하고 있나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정보를 응답하나요? 요청하나요? 응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은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각각의 컴퓨터를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부를까를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 말을 최대한 쉬운 말을 쓰고 싶었겠죠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관계가 뭔가요? 부모 자식? 그건 자본주의랑 상관없잖아요 주종관계? 그건 봉건주의 시대의 얘기고요 바로 고객과 사업자겠죠 그래서 고객이 영어로 뭐냐? Client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Server 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들 사이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할 때 요청하는 컴퓨터를 Client 컴퓨터 응답하는 컴퓨터를 Server 컴퓨터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웹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웹브라우저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사실은 웹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게임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Client 쪽 즉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Game Client 그리고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는 Server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게임 서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채팅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은 인터넷이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Chatting Client 그리고 채팅 회사가 갖고 있는 서버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Chatting Server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웹 브라우저의 사용법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아마 웹 브라우저는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는 익숙하지만 아마 웹 서버는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웹 브라우저는 물질인가요? 아니죠 웹 브라우저는 논리적인 시스템이에요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웹 브라우저를 매일같이 쓰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마치 저것이 물질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웹 서버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랑 똑같이 여러분이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깔고 그리고 켜서 쓰면 되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다만 우리가 저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컴퓨터를 만든 분 중에 한 분이 폰노이만이라는 분이거든요 아주 수학 천재였습니다 그분한테 누군가가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수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라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웹 서버라고 하는 추상적인 걸 자꾸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자꾸만 써보면 저것도 물질처럼 느껴져요 지금 낯선 것은 지금 막막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웹 브라우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향해야겠어요? 웹 서버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웹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웹 브라우저를 깔면 가져다가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일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컴퓨터에 웹 서버를 직접 깔아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컴퓨터에 직접 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대행해주는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포스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회사에게 맡기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동작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배울 것은 좀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웹 포스팅으로 쉽게 일단 해보고 그리고 웹 서버를 통해서 원리를 파악해 보시는 방향성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웹 포스팅만 보고 수업을 끝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생각의 제로 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그 제로에 따라서 여러분이 현명하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